이곳은 땅매산 황토끼리입니다. 맨발로 그르면 좋은 점, 발바닥 반사구의 자극으로 혈액순환이 활성화됩니다. 발바닥의 경력을 자극해서 피위분비의 기능이 항진됩니다. 노폐물의 신속한 제거로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변비와 무좀에 효과적입니다. 도심의 찌든 몸에 자연의 에너지가 흡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 자세는 발부리로 땅을 차거나 끌지 않도록 합니다. 발꿈치가 아닌 발바닥의 허리 부분에 몸의 무게를 싣도록 합니다. 발바닥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어른동에 있는 해동수원지입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대나무 평상 좋네요. 아주 좋게 해놨네요. 대나무로 길을 쫙 만들어놓고 여러분 안오셨다면 꾸고보세요. 너무 좋아요. 여러가지 동물 여기는 갈맥길이고 생태탐방로입니다. 여러분 꾸고보세요. 여러가지 동물 소리도 들리고 와 좋습니다.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건 일부러 하는게 아니겠군요. 여기서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녹음? 이곳은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해동수원지입니다. 해동수원지에는 여러가지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리고, 사연과 하나 되는 느낌 너무 좋아요. 이곳은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찬송 가을에만 와서 봤는데 파랄떼 처음 본다 자 가을이 오면 여기가 갈대가 있는데 지금 녹색 갈대가 보이네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손님들이 좀 있네요 여기 식당이 많았거든요 오윤대 최고의 경치 와 최고의 경치 맛 와 최고의 경치 와 최고의 경치 와 최고의 경치 안녕 벌써 봤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여기 가을이 아주 좋은데 지금 이렇게 녹색일 땐 처음이다 Elene 0 요 1 2 1 1 1 2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